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먼서 6장 6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먼서 6장 6절 말씀 아맨 친구들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지? 저렇게 조그만 개미도 아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개미를 보면서 부지런한 지혜를 얻는 거야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